대구에서는 빗길에 고속버스가 미끄러지면서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고속버스가 고속도로 경사면에 뒤집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10m 아래로 추락하면서 뒤집힌 겁니다. 사고는 오늘 오후 3시 55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대구 분기점 진입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버스에는 운전기사 외에 승객 1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승객 1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포항을 출발해 대구로 오던 고속버스는 동대구 분기점을 진입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진입 구간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습니다. 운전기사와 부상자 대부분은 사고 직후 스스로 탈출했는데 다행히 경사면이 물기를 가득 머금은 흘기여서 충격이 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운전기사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